그거 아세요? 슈나우저가 얼마나 착한지? 아이고 미안합니다 3대 지랄견 중 하나인 슈나우저 저도 나름 지랄견 키우는데 자부심이 있는데요 슈나우저는 호기심 개구쟁이 천사일걸요? 밭그릇 옆에 사료 놔둬도 안 훔쳐먹어요 체탐한 슈나우저가 사료를 안탄냅니다 배가 고파도 하루 여기 있어도 밥그릇만 핫는 만두 와타스틱 슈나우저는 정말 착하고 똑똑한 견종입니다 앞으로도 슈나우저 만두 많이 좋아해주세요 바이